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더비가 좋아요? 저는 엄마가 좋아요. 베스트 위더 보이즈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손흥입니다. 팬분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 읽고 답변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워 활동이 끝난 뒤 최근의 근황은 영화를 굉장히 오랜만에 봤어요. 슬램덩크 보고 나서 농구에 빠졌어요. 그 영화를 보고 열정이 생긴 친구들을 모아서 국산 펜까지 만들어서 최근에 계속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름까지 그렇게 저장을 해서 서로 본명을 부르면 천 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 성을 따서 다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불러요. 저는 김백호입니다. 너구리, 그리고 초코푸들, 그리고 몰티저스 이거 셋 중에 뭐냐? 너구리라는 억양이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구린 느낌? 너구리. 사실 이 너구리랑 라쿤이랑 다르대요. 너구리는 더 뭐라 해야 되지? 더 포악하게 생겼고 진짜 짐승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는 훈양냥 너구리는 아니래요. 그게. 그래서 라쿤이 좋아요. 그래도 너구리가 제일 처음에 생긴 별명이기 때문에 근본은 잊지 않고 가겠다는 느낌에서 그냥 너구리를 골랐습니다. 농구 VS 축구. 롤 금당현상은 좀 괜찮아졌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농구예요. 농구에는 리듬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스타일리쉬예요. 모르시죠? 안 보셨구나, 슬램북크. 농롤 안 하세요? 한강이나 나가서 스피커 하나 딱 내려놓고 농구를 하면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롤 금당현상은 괜찮아졌죠. 하나뿐인 아이디를 색제해버려서. 티어. 네? 뭐라고요? 티어요? 티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티어는 중요하지 않고 저는 질길라고. 롤은 사실 상당히 안 돼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친구들이 하는 거 보면 아련함이 좀... 본인을 포함한 팀 내 최고의 케미 조합은? 여기 답이 있는데요. Q형과 제가 케미가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은 완전 또 반대지만 개그 코드가 좀 맞아서 Q형이 반응을 아주 잘해주기 때문에 사실 더보이즈 케미가 다 좋은데 상연, 학연 이 둘이 케미가 좀 좋고요. 현재 에릭. 그다음에 주현이 형, 뉴 형 케미가 저는 참 좋아요. 뉴 형이 주현이 형으로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주현이 형은 그런 반응을 좀 즐기는 편이어서 제이콥 형은 케빈, 영훈이 형은 뉴 형이랑도 잘 맞고 Q형이랑도 잘 맞고 그런 케미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락처에 형들 어떻게 저장되어 있나요? 특히 겸유다 궁금합니다. 일단 뉴 형은 안타깝지만 저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전화하면 제가 누구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죽을래? 이렇게 똑같아요. 그냥 고정 멘트예요 거의. 왜 안 돼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습관이 됐어요. Q형은 지창민. 원래는 TVZ Q형이었는데 연습생 때 제가 선망의 대상으로 Q형을 뒀을 때 그때 해놨었던 건데 지금은 지창민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이잖아요. 지창민이라는 이름이 좋아서 그냥 지창민이라고 했어요. 그냥 다 이름으로 바꿨어요. 형이라고는 제가 부르면 되는 거고 아이폰이 형이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름만 딱딱. 이상현, 김영훈, 이주연, 천영재, 그리고 저장 안 돼 있는 뉴. 사실 제가 뭐라고 저장돼 있는지 제가 오픈하진 않죠. 뉴 형만 계속 본인만 저장 안 돼 있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주연이 형한테 전화했었나? 근데 누구세요? 이러더라고요. 뉴 형의 기분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봤어요. 저장 곧 하겠습니다. 아직도 커피 잘 안 마시나요? 카페에서 주로 마시는 음료는? 저는 아이스티. 저는 하루에 많으면 한 두세 잔을 먹어요. 돈 주고 쓴 거를 먹는 게 전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메리카노가 달다고 느껴질 정도로의 쓴맛을 아직 못 받기도 했고 그 어른들이 마시는 음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달달한 복숭아 아이스티가 더 저한테는 취향인 것 같습니다. 빰빰 소셜클럽에서 활약 중인 선우. 프로그램 찍으면서 주량이 좀 늘었나요? 어쩌다가 데킬라 10잔을 마시게 되었는지. 는 거는 모르겠고 술을 대하는 애티튜드가 좀 달라졌어요. 왜 마셔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촬영을 하면서 너무 편안한 분위기 속에 좋은 사람들과 한 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즐기는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데킬라 10잔은 사실 아 형 나만의 일탈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래 내가 못 하던 술을 한번 마셔보자. 주현이 형이 추천해줘서 데킬라를 먹었죠. 너무 쓴데 레몬을 딱 먹고 하니까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마시다가 뒷끝이 깔끔하다고 주현이 형이 그 이후로 용이 돼가지고 이제 계속 최근 쇼핑으로 많은 돈을 썼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샀나요? 몇 가지 소개해 주세요. 농구공을 세 개를 샀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 있는데 공 담는 가방 그것도 사고 농구공 바람놓는 것도 사서 들뜬 마음으로 그걸 가져가서 농구를 하고 있는데 끝나고 보니까 농구공만 있고 그 박스 안에 있던 것도 사라진 거예요. 누가 기웃기웃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걸 갖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본다면 당장 사과하시고 저희 회사 앞에 돌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거 잡으려다가 진짜 말았거든요. 그리고 비싸진 않았는데 잘 샀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진을 하나 샀어요. 굉장히 핏도 너무 예쁘고 제가 그래서 한강에서 막 사진을 찍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무리들이 갑자기 우르르 우는 거예요. 살짝 무서웠죠. 저기 죄송한데 변성기 바지랑 후드가 너무 예뻐서 그런데 혹시 어디서 사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막 이러면서 무슨 뭐 몰카 찍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그거에 궁금해서 왔더라고요. 어 네 하면서 쇼핑몰 찾아서 여기서 샀어요 한 경험이 있었어요. 굉장히 운동할 것 같은 친구들이었는데 와서 물어봐서 신기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한강이 그럼 안 되는 곳인가? 모르겠어요. 그냥 좋았어요. 패션 롤모델이나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나요? 혹시 주우재인가요? 우재형 옷 되게 잘 입고 모델이시지만 우재형은 아니에요. 하지만 형의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스트릿하게 그냥 입고 키치한 포인트들 하나씩 주는 느낌이 좋아요. 딱 꾸미라고 하면 꾸미지도 못해서 반강제적으로 꾸안꾸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더비가 좋아요? 아... 저는 엄마가 좋아요. 근데 아빠도 좋아요. 더비도 좋죠. 아 근데... 아 오케이. 엄마 아빠는 사랑하고 더비가 좋아요. 더비에게 시시각각으로 날리는 플러팅은 대체 어디서 배우는 건가요? 사실 플러팅이라는 걸 저는 올해 처음 알았어요. 더비 분들이 왜 이렇게 플러팅을 하냐. 너 플러팅이 뭐지? 라고 봤었는데 제가 하고 있던 게 플러팅이었더라고요. 예전부터 제가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애니도 많이 보다 보니까 플러팅 기술을 그런 데서 배우지 않았나. 더비 분들이 어떤 말을 하면 좋아하고 재밌어 할까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서 슥슥 나오지 않나. 더비 분들한테 저도 배웠어요. 플러팅 기술들과 예쁜 말들을. 엄한 데다 쓰지 마시고 저한테 예쁜 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춤 레슨 그다음 목표와 도전은 무엇인가요? 춤 레슨을 받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프리스타일을 잘 할 수 있을 때까지가 제 목표이고 레슨을 받고 춤 저 혼자의 단독 콘텐츠를 찍어서 올리는 게 가장 가까운 목표예요. 받게 된 계기는 사실 어떤 시상식이나 어떤 무대를 섰을 때 센터 욕심이 있어서 받게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제 자신에게 확신이 있고 싶었어요. 어떤 거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때 스스로 좀 부끄럽지 않고 싶어서 춤 레슨을 더 받아서 모두에게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저만의 스타일을 살리고 설득을 시키려고 레슨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만든 노래로 제가 쓴 가사로 제가 춤까지 해서 온전히 제가 다 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엘르 5월호의 단독 화보를 찍게 됐는데 되게 처음이라서 긴장도 많이 되고 너무 설레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선우의 활동과 그리고 더보이즈 단체로의 활동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엘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엘르 안녕! 항상 농구 모임 있을 때마다 가서 막 형들 게임할 때 저희는 게임을 못해서 뒤에서 네밍에서 공 치고 있고 사실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네. 농구에 빠졌다. 라쿤 아니면 선구리 이런 느낌으로 선굴이 이렇게 구리 말고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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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М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